으 와 무기로 번매하는 대신가 이거 가셨네 게 댐 중에 물 마크 300 퍼다 또 딜 갈 때 요고나 이제 대양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택권에서 이걸 하신건지 대항 보다 이게 좋아 보여서 이거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어쨌든 댐 중이고 암살이니까 꽤 쓸만하다 거기다가 물 마크 300 그 외에는 솔 영 불 능력치고자 일단 명속가 176으로 땡기셨고 이녀석 활용으로 갔을 때 예전에 활용 너프가 이제 되었는데 그거 전에도 되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건 딜 세트로 갔을 때 어떨지 뭐 소마 3.1 같이 가볼까 버서커랑 가볼까 3만 더붕이로 해가지고 바꿔갈게요 저거는 이제 내가 보기엔 신녀한테 딜이 안될 것 같아서 딜 배틀 이라기 보다 그냥 뭐 비교 용도로 애초에 버붕이가 3.0이고 뭐 나발이고 해도 약하지가 않잖아 물론 내 파란 극 시너지 받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깨야 되잖아 점프해 빛이 너무 빛이 높은데요 어어 상상이상 상상이 상상이상이 아니고 그냥 말 이거 말도 안 되겠는데 그냥 상상이상이 아니고 우리 센터 갈게요 한번 보자 이러면 이번에 너프가 황급 8셋이 너프가 됐었잖아 그치 무녀가 맞게 된 패치인 것 같다라는 약간 좀 여기들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긴 몰라도 이 양호는 당연히 3.2면 오즈마 쥐어팔 정도는 당연히 있어 근데 그래 아는데 다만 하더라도 쎄 벌써 선줄이야 클럽 남았는데 오즈마 많이 아프죠? 연기에 온 하기전에 가버릴지도 이러다 그니까 남크루는 디리센 시너지다? 아니다 디리센 시너지는 무녀다 네 남크루는 암살 가도 저렇게 안나오는데 어제 확인했을 때 저렇게 나오는거는 불가했는데 어어 잠깐만 아 명기 열리기 전에 컷했다 이게 깼지 오즈마 아 파티가 다 쎄서 빨리 클리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감안하더라도 그 감안하더라도 빨라 자 일단 3패 한 번 해봅시다 대박의 3패 몇 억 뽑을지 보통 3.2 캐릭터면 여기 와서 티어 캐릭터일수록 4억 5억 많으면 6억 그 정도 뽑아요 2파도 세고 우리도 세고 하니까 아마 그런 길량도가 좀 안 될 걸로 보아 어... 그런 비율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버린 그 와중에 나도 쎈것 봐 파랑극 해가지고 딜 뽑는 요령을 하니까 나도 쎄다 내 캐릭터도 쎄다 이게 딜크루지 그전에 한건 딜크루 아니지 그전에 한건 이상한걸 게다가 이거 끼니까 3급이라서 딴딴하이 좋네요 안 아프잖아 딴딴하이 이게 크루세이더지 총 올라서 딴딴하이 야 내가 버트커보다 딜 많이 넘는다 행복하다 이대로 이겨버려 하하하하 아니 사실 무려 딜 보려 했던데 활환극에 이 녀석에 대한 기득값도 점점 올라가는걸요 일단 솔령하리니까 솔령몰이니까 나가 있을게요 아 내실이 좀 약하네요 버스커가 어 센 버스커가 아니었어 속광이 별로 안좋네 내실이 이쁘게 된 캐릭터가 아니고 그렇죠 힘이 많이 보이죠 내실이 이쁘게 된 캐릭터가 아니라 좀 그런게 있긴 하네 아무튼 더붕이의 딜을 볼게 아니고 전반적인 이 무녀의 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섀커의 딜을 볼게 아니고 무녀 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2파티보다 빨랐고 일단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합니다 나왔네요 이러면 이번 이번에 장난 아니겠는데 아무살자의 크리티컬 확률 증가 덕지까지 그 말 잘했지 참 크 딜을 최대한 빼서 이것도 잘 깰까? 깨는 거 안 보여줄까? 나는 못해. 이따 보여주겠지? 이따 이렇게 해서? 3타이면 깨진다고? 3타임? 와다다다다다 하는 거? 1타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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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들어온다 반대꺼도 깨주셔야 되는데 김맹님 수고해 애기야 살려줄게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리면 버스커러 살았네 전략적인 느낌이었고요 버스커러 살았다 포츠퍼 끝났어요 벌써 완 했어요 완 일어나 이역짐이 많았군요 포츠퍼 그 딸기공주 돼가지고 뭐 할게 없더라고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뭐함 아 각서기 안맞는다 이거 다 맞았으면은 딜 따라갔을텐데 에비운엔 해라 그런지 빠르게 딸기공주 자 입력 3턴 이거는 슬슬 탱 꽝 오 컴퓨까지 같이 졌어 이걸 피해 달아 자 아무튼 마무리했고 음 뭐 딜은 졌지만 아무튼 뭐 당연한거구요 내실을 보면 어 4억 2천 럭 빨리 잡아가지고 사실 더 많이 못받은거 같기도 하고 그쵸? 잘 перев ours 어딨 groupe 어디저 Marty 이동 ts 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